살봐 입에 스쿠터들은 인사 안해주노 스쿠터들은 왜 손인사 안해주노 아 손인사? 왜 나아가시는 선물이냐고 아니 그거 말고 우리 투어 타는 스쿠터들 있다 아이가 아아 식사를 안게 아니고 헷갈려가지고 식빈적이 몇번 있거든요 그 바이크를 제가 이제 타면서 손인사의 유역을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다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역 오 바까바까라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유역이죠 라이딩을 다오면 기분이 상당히 좋은 날이잖아 그렇다는 좀 달라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엄지가 오라네 나 오늘 기분 좋다 너무 멋지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양손을 써야되니까 코너를 이제 틀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목매를 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쇼 요런 느낌 이 목매를 하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신호를 먼저 다 받고 계실 때 이제 제가 가면서 인사를 바르게 됩니다 인사를 다 해야 되냐 아 그 이 헬멧은 쓰고 있지만 안에서 표정이 보여 약간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 진정한 멋스러움을 나는 아재들만의 어떤 이제 그런 제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봐야되거든요 나 오늘 기분도 좋고 레벨우가 좀 음? 나 있는 사람이다 엄지가 이따 올라갑니다 예 네